별바라기TV 용인 무현편 1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입니다. 오늘은 용인 무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022년 6월 공사 현장을 드론으로 공중탐방하였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대 29층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지하 4층보다 더 낮은 지점까지 땅을 파고 토목 기초 공사를 진행합니다. 시험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건축도 기초가 튼튼해야 문제가 없겠죠. 3단지는 1단지와 대지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단지는 집안이 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 브레이커로 암을 부수고 덤프트럭들이 열심히 옮깁니다. 집안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아파트의 바닥 기초가 튼튼합니다. 집안이 약하면 추가적인 기초 공법을 통해 집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몬테로이는 암반이 많아 집안이 강한 기초 튼튼 아파트가 되겠네요. 여기저기에 부서진 암들이 정리되어 있네요. 나중에 쓸 일이 있어서 모아둔 걸까요? 현장의 고절을 막론하고 분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2단지도 1단지와 단차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덤프트럭을 보면 단차가 꽤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항타기로 천공을 하고 H빔을 박아 넣어 흑마귀를 만들고 있네요. 흑마귀는 단차로 인해 경사가 심한 부분에 설치하여 토사가 무너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술래가 뒤돌아 봤을까요? 분주하게 움직이던 굴삭기들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다들 식사하러 가셨나 봐요. 2단지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니 단차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2단지는 암이 많아 진행이 조금 더디지만 12월 영상에 비해 공사가 많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토목 기초 공사가 끝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3단지도 12월 영상에 비해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차가 높은 곳을 파서 주변과 레벨을 맞추고 있습니다. 3단지도 항타기로 천공을 하고 H빔을 박아 넣고 토리판을 설치해 흑마귀를 만듭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사업 부지 전체를 돌아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총 373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앞서 본 것처럼 1단지에서 3단지까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2월 23일 현재 정당 당첨자 서류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어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정당 계약 기간 동안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와 발코니 확장비의 10%만 납부하시면 되고 에어컨 및 추가 옵션에 대한 내용은 하반기에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당첨자 분들은 모델하우스를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서류 접수 진행하세요. 별바라기TV는 매달 업로드하는 공사 현장 근황 외에도 매일매일 공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영상을 볼 때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장 모습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자꾸만 기대됩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준주거 용지 상업 시설 분양임대 문의는 현장이 보이는 별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별부동산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사업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작업하는 모습들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굴삭기와 덤프트럭은 지금 열일 중 열심히 흙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브레이커로 암을 부수는 연기가 나서 불이 나게 날아왔는데 작업을 마치고 정비 중인가봐요. 아쉬우니 부수남 정리하는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부서진 암석들의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눈대중으로 굴삭기와 비교해봐도 엄청나네요. 2단지는 특히나 암이 많이 나와서 소목기초공사가 오래 걸려서인지 1단지, 3단지보다 입주 예정일이 두 달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타기는 집안에 구멍을 뚫어 h빔을 넣을 공간을 만들고 구멍에 h빔을 넣고 토리판을 설치해 흙마귀를 만듭니다. 3단지 입구에서부터 길을 따라 히스테이트 몬테로이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5단지 입구에만 아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상 뒤편에 나오는 현장이 보이는 별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현장이 보이는 별부동산이에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려요. 문의 전화는 0313-2113-3349에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